여보세요 이 새끼가 뭐하는 새끼야 너 임마 뭐라고? 니 임마 잘하나 임마 잘하지 새끼야 장난하나 어디 까우충 들어와가지고 새끼야 맛종국 편식아 장난하나 지금 좁친아 맛종국부터 새끼야 맛종국 새끼야 맛종국 어디 까우충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행패버리고 있어 뭐라고? 남동에서 송도까지 7,400원 오니까 택시탑으로 넘는 거야 이 새끼 장난하나 니 송도사나 어? 송도로 바로 넘어오도록 한다 니 액쿠스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니 액쿠스가 어? 액쿠스냐고 액쿠스 같은 서라우스 이 새끼야 나의 맘 벤트리 아이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나? 말하지 말아 이 새끼야 내 배관지 200시간도 안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왜 들어왔어? 어? 왜 들어왔어? 아 장난하나 지금 아이디 봐봐 티팬티가 뭐야? 티팬티가 이 새끼야 너네 말 끼움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녀는 그런 팬티를 입으면 안 되나? 잠깐만 어디 해줄까? 아시아 니 지면은 딱 티팬티 입고 송도 그러면 뭐 알아? 아니 내 하라는 거 다 해줄게 거짓말이 아니라 1등만 랭킹 5등 안에서 있잖아 5등 안에서 그럼 내가 더 인정해줄게 퀵뷰를 주든 네 새끼는 다 할게 뭔 뭔지 알지 어? 뭐.. 뭐.. 솔직히 그 한 번 해보자 섹시가 레디해라 레디했어 다시 해라 이 새끼 배린이 새끼 지금 레디한지는 한지도 안한지도 모르대 이네 인마 지면은 새끼야 티팬티 입고 안 돼 이 새끼 티팬티 더럽게 좋아하네 그런 스타일 이거 니 티팬티 거꾸로 거꾸로 씌우던가 아니면 니 입에 몰라도 봐 이 새끼 내가 만약에 지잖아 티팬티 입고 인정할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티팬티 입고 인정은 못하니까 팝콘TV가 아니니까 내가 티팬티 입고 바지 입고 그 위에 비쳐가지고 티팬티 입은지 안 입은 건지 내가 그걸로 인정을 할게 알겠나? 장난하나 이거 살짝 상상했는데 더럽니까 그 벌칙은 좀 누구들어가 오더 해봐라 사실 사람 없는데 이리 가는데 그래 오더 해봐라 다 달아줄게 사람 없는데 어디 사람 없는데 사람 없는데 니가 온수 추니까 니가 오더러를 해라구 내가 오더러를 하는게 아니라 무슨 듀아로 와서 뭐 팬미팅 왔어 지금 이 새끼 페카도 가자 뭔데 페카도 어 가자 이 새끼가 근데 진짜 정신 못 차려 니가 정신 못 차려 이 새끼야 베린 이 새끼가 페카도를 지금 정확히 정확히 실력 방송한테 실력 끝에 소량하고 있는 아 아 실력 방송인데 내보다 나 가서 늘려 항상 샷곰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미응 오늘만 시라로 때릴 뿐만 탁 증명한 거다 이 새끼 목숫을 탁 쳐가지고 새끼야 목소리 못 나오게 해필라 새끼가 티팬 디디를 잡아넣고 나오 나오 마 반칙이다 인정 못한다 하나 기절이구요 마 죽음 인정 못한다 이거 분명히 말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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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참 exceed 십 erten 의 Insurance 팀킬이 아니고 팀킬 평생 팀킬 팀킬 몬 상 longtime 아.. 마.. 진짜.. 마.. 때리지 마나 알았다.. 그거는 내가 잘못되면.. 그래.. 장난하나.. 지금 신성한 킬 내기 중에 이 새끼야.. 마.. 펀치를 때리는 게 말이 되나? 기분 잡아서 못하겠다 지금.. 아니.. 그.. 그 부분은 내가 사과를 하네.. 그래.. 한 대 때렸으면 한 번 사과를 하네.. 그래.. 두 번 때렸으면 두 번 사과가 있는데.. 그래.. 이 새끼.. 지금 못 차려라.. 레디 해라 이 새끼야.. 화가 한다 이 새끼야.. 조카야.. 이 자슴아.. 정신 좀 차려도록 해라.. 우리 이 승기야.. 조카야.. 몇 살이야? 뭐라고? 몇 살이야.. 그건 안 밝히도록 하자.. 그래.. 반말방이니까 반말할게.. 친구야.. 좀댓말하고 이러면 또.. 돌치할 거니까.. 그래.. 재미없어.. 오직으로 온나.. 내 방송 많이 봤네.. 뭐? 내 방송 많이 봤네.. 난 원래 오직스 타임잖아.. 참.. 장난하가지고.. 니는 진짜 내한테 짓다.. 짓다 하면 되니까.. 티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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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뭐하면 티벤.. 조용히 하세요.. 사툴려.. 나왔나.. 아.. 내 집 아이가.. 모서리는.. 모서리는 좀.. 내가 인정하는데.. 웃는 건 거의 깨박이 겁이네.. 경박스럽네.. 어..? 대박이야.. 경박.. 경박사거든.. 아.. 아저씨 맞네.. 아저씨.. 몇 살이야.. 니 자꾸만 사망인데.. 몇 살이냐고 아저씨.. 그럼에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 우리 신세대.. 신세대 여자들은.. 오직히 내렸다.. 쟤 싸운다.. 와.. 도와주다.. 필요 없다.. 귀엽게.. 진짜로 우리 조카만큼 귀여운데.. 옆에 백가진 성화보단 귀엽네.. 장난하나 지금.. 누가 누구보다 귀엽다.. 아.. 막혀서 하네.. 가와이 하네.. 가와이 대신해네.. 아.. 나 멘트.. 멘트 막 던지네.. 아저씨.. 멘트 좀.. 멘트 필터 건지자 아저씨.. 니게 근데.. 마이큰스.. 마이큰스 한다.. 이거 토큰만 그래.. 토큰.. 토큰 상태가 이상하잖아.. 지금.. 아.. 지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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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장 입고 이 자X야.. 저걸 못 잤나.. 뭐고.. 멘트.. 어.. 안맞아.. 괜찮다 인마.. 뺏다만.. 내부중.. 와.. 저게 안중노.. 운 좋네.. 어디있노.. 저 앞에.. 30.. 픽 찍어줄까.. 저기.. 지금 많아.. 지금 많아.. 알지.. 내 앞에.. 내 앞에.. 킬.. 이게 안중노.. 와.. 미니 개구덱이네.. 지금 내가 아직 있나.. 내 앞에.. 내 앞에 변한다 쟤.. 어딘지 아놔.. 알지.. 알겠는 새X야.. 뭐 다 안.. 미륵이야.. 장난하나 지금.. 티팬티 못 샌.. 물.. 주기 땅.. 조용히해라 조용히.. 그놈의 티팬티.. 티팬티.. 1층인가요? 2층인가요? 2층인가요? 2층.. 2층.. 아.. 내 편 베란다 쟤.. 1층.. 2층.. 레전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요 저요 또요.. 내 차코 할게 가만있어 또 늦겠는데 안 늦는 자상단은 안하니.. 이야 뭐야.. 쩉밥 아이가 올라갑니다 올라오라이라 또 봐봐 아이가 오 혜미 마 어 기 갑니다 기 오라고 하지마 아 나이 가오충신 또 뻔한 거 아이가 너희 니 같은 사이에 다 맞종어스 사이에 하여튼 가오 잡다가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이 프라이드 오늘 슬프같이 많이 가네 나와 이 새끼야 지금 와 와 배가 됐나 문은 왜 닫는데 마구 추리링 좀 괜찮아 미네 응 필요없더 내꺼다 추리링 괜찮아 보네 내꺼 호상 몇개고 호상 왔다 빨리 가올나 갖고 온나 아 이 새끼 학창시절 피카수 시절 귀여운 거 다 돼 갖고 오라고 호상부에서 어디 가노 호상 없다고 나도 없다 차 없더라고 차전 요 앞에 대잖아 그 말로만 온라인으로 채팅만 오지게 칠 줄 알지 지금 봐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맞아 아니야 형태야 왜요 내가 초반에 이야기 하든 안 하든 안 하든 왜요 근데 왜 계속 훈수를 두십니까 몰라 그래 뭐 피카츄 모릅니깐 설마 피카츄 돈까스 말하는게 아니라 피카츄 피카츄 돈까스 말하는게 아니라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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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말한단다 이 새끼야 아니 몇살이세요 한 40대 50대 같은데 이 새끼가 돈까스 서른둘이다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마 한다 다시는 다시는 제 말에서 혼자 두지 마세요 형님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방금 예 예 알겠습니다 티판사 형님 나가세요 예 verste는 고마워 skinny 네 고마워 Anita EMA 강아 국가 부 Rings 경이 하 뵈